2008년부터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지방도 387호선 화도 운수 구간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2차선 도로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차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차가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방도 387호선 화도 운수 구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지난 5월 26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총 1,6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도읍 가공리 교차로부터 수동면 운수리 교차로까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 수건 사업의 해소로 지역 교통 여건 해소와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이 기대되며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나들이 통행의 상습 정체 현상과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개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